안녕하세요. 여기에요. 지금은 탑골프입니다. 여기는 골프로 약간 볼링같은 그런 게임하는 곳이에요. 그래서 보시면 저기 이렇게 한국처럼 망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. 그래서 위에서 치면 밑에 구멍같은 게 있어요. 거기다 공을 넣고 점수를 내는 그런 방식이에요. 여기가 1시간에 아침엔 25억을, 점심 먹고 30억을, 저녁엔 40억을 막 이렇더라구요. 가격은 6명 가격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자리를 빌리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뭐 술이나 음료나 밥 같은 거 시켜서 먹으면서 노는 곳이에요. 처음엔 골프 연습장 같은 곳이지 않았는데 그냥 게임하고 노는 그런 곳이더라고요. 아니요. 신기하죠? 이 영상은요 예상에서 만나요 자세히 영상은요 좋습니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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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머리는? 그래도 다음은? 저는 다음은? 그리고 앞머리는? 하지만 다음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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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오늘의 하루 한 개는? 야구입니다